콧땡 콧땡 바니엘이요? 그렇게 빡세질 않는데 방금 잘못 싸웠어요 방금 더블유로 안맞아가지고 오 못본 닉네임들이 많네 아니 그냥 큐사거리 너무 길어 저거 큐사거리가 너무 길어요 길면 긴만큼 뭔가 무빙해서 피할 만한 여지를 줘야 되는데 저거 솔직히 무빙으로 피하기 쉽지가 않아 너무 쉬워 저거 맞추기가 너무 쉬워 맞추기가 쉬우니까 한무 추노 하잖아 저것도 선딜이 있어야 한다 이게 내가 내가 저거라서 그런거 같기도 해 한무 추노를 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그냥 애초에 추노가 좀 힘든 한번 한번 찍사면 끝나는 그런 캐릭터라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진 몰라도 아니 근데 저렇게 추노하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다니엘은 저렇게까지 안해요 아 물론 방금은 아니다 방금 가지고 얘기해야지 방금은 뭐 싸울만 하긴 했어 싸울만 하긴 했는데 저 사람처럼 낮에 봤는데도 그냥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말고 없어요 아니 아니 그 사람은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고은 아가씨인거 흠 한무 추노해서 잡아줬어 난 그런 사람 못 봤는데 그 생라 전 생라 전 얘기하는 거예요 생라 전 얘 불드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 못 봤는데 나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별과 도시 그래요? 그 사람 안 만나봄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 씨발 그럼 다니엘이 문제네 다니엘이 문제네 다니엘이 예 다니엘이 문제 맞네요 와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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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야 어? 아이고 별로 안좋다 별로 안좋다 이거 근데 Q를 좀 맞추기 어렵게 하긴 해야돼 성감은 왜 없나요? 대신 이속 깎이는게 없어지니까 그런거 같아요 딜을 올려주잖아요 성감은 어이구 달달하다 달달하다 달달해 아니 사실 좋은건지 잘 모르겠다 결론적으로는 내템이 안나와서 나타폰 지금 타이밍에 지금 엄청 세요 사실 방금 그대로 싸웠으면 젖었어요 이거 나타폰 지금 엄청 센 이거 엄청 세요 이거 기공초 45에요 아 알파 공장이면 안되는데 아 알파 공장이면 안되는데 아 아 너무 무서운데 이러면? 이러면 너무 무서운데? 어 씨 어 빠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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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폰이요? 막판에 한번 해볼까요? 어 못은 없을듯? 이씨 아니 씨벌 딜이 뭐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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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왜 졌어 다 아니 나는 어떻게 하라고 흐허허 야 나는 어떻게 하라고 흐허허 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멈춰 부정은 안할게요 그게 컨텐트라고도 할 수 있죠 흐허허C 내가 말하고도 좀 어이가 없네 흐허 나디 이번엔 뭐 재배 와랴 진짜 별게 다 있네 흐허허허허 아니 엠프씨 시셀라 좀 처리좀 잘하지 거참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강자님 위의 짤 너무 꼴려요 꼴리라고 올렸어요 아 감자 어디갔어 다 흐허C 아 근데 너무 할게 많은데 제대로 한게 없다 응? 제대로 한게 없어 응 아 네 무슨 언제 들어왔나요? 이번주 수요일인가? 그리고 윌리엄이 기습하면 답 안나오머 안티오크가 없으면 만들었으면 되지 어디갔어 씨발 안티오크 어디갔어 아씨 잠깐만 템창 너무 어지러운데 고폭은 못쓰죠? 아 잠깐만요 잠깐만 채팅 한번 볼게요 잠깐만 하나 볼게요 잠깐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살짝 여유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아 이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십자가 성당에서 봤는데 왜 내가 여기서 찾고 있지? 바본가? 아 진짜 바본가? 이 곰들도 다 놓치고 뭐하는거야 이게 아 바본가? 혹시 깜짝이야 그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돼요 아 씨발라 쿤달라 사줘야 되는데 아 버려 안할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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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안해 아 안녕하세요 빨리 내가 갔으면 좋겠지 근데 어떡해 안갈 건데 빨리 갈게 아 아 미클도 가야되는데 미클 빨리 가야되는데 아 아까 여기 있었거든 여기 여기 있었으니까 빨리 갔다가 미클을 근데 굳이 얘한테 주면 큰일난다 싶은게 아 리다 있다 리다 리다 때문에 안되겠다 리다 때문에 가긴 가야되는데 좀 위험하네 좀 위험한데 피지컬로 극복한단 마인드 잠깐만 아 나 얘가 더 탐나는데 뭐지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W 각이 안나왔다 방금 방금 W 각이 안나왔어 공이 이상하게 튀었어 어? 공이 이상하게 튀었어 이쪽으로는 못가겠네 패럿 네 실제로 키우는거에요 근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안하네 아냐 아냐 보리에요 보리 어떻게 알아? 야 어떻게 알아? 이게 보인다고? 야 참 빠르기도 해라 판단 빠르네 지리네 진짜 솔직히 아이솔 죽이고 싶은데 아이솔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건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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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땄다 이러면 땄어 생존사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 지력을 못찾을까 음 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저 석궁나딘하고 그리고 저 수화가 내가 아는 수화면 힘들어요 저 사람 공에다가 예측큐를 너무 잘 써 달패는 사거리 때문에 네네네네 아 이거 어떡하지? 나 뭔가 버려야되는데 어? 가죽을 주워야될거 아냐 하죽을 주워야되데 이거 아직 모름 방심하면 훅간다 경기... 아니 저 대회는 참가 안해요 아 저 성당이 따뜻하고 좋았는데 대회까지 할 시간 없어요 우리 신경전 하지 말고 서로 갈 길 갈까? 신경전 하지 말자 어차피 쟤한테 성공 써봐야 못 따거든 저 석궁무새 한 번 밀리면 답 없어가지고 어 이러면 킬각인데 이러면 킬각인데 아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아 저 석궁무새 때문에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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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볼루시 에이 안티오크 끼고 있으면 이겠겠쪼 근데 안타깝게도 방금 너무 급하게 했던 터라 아 나 이거 아 잠깐만 아 금구좀 쓸까? 어떻게 해야지? 아 수아 여기 있진 않겠지? 나 이거 텔컨 해야겠다 텔컨 여기 떨어지게끔 유도해야겠다 아 갈 길 가자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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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싸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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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씨발 아 아이씨 아 굳이 여기 먹어야 돼? 굳이 여기 먹어야 돼?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나도 호락호락하지 않아 심지어 난 덫도 있다고 아 근데 포션 3개밖에 오는 거 좀 그렇다 아니 픽미는 언제부터 이렇게 유행어가 된거야? 싸먹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냐 한 사람의 파급력이 왜 이렇게 큰거야? 대박이네 진짜 어 뭐야 템루트는 어떻게 꼈어?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잖아 아 이거 픽미 할까? 아 픽미 하고 싶은데? 아 픽미 할까요 그냥? 턱시도랑 미갑 중에서는 상대가 기공추 딜러면은 턱시도가 낫고요 어지간하면 미갑이 더 나아요 야 픽미 하자 나도 갈게 오케이 나도 가자 더블 배럭 더블 배럭 아 전진배럭 전진배럭 안 싸우네 재미없어 아 하하 나 궁 썼는데 어떻게 하지? 아 궁을 써버렸어 와드도 없어 나이스 잘 모르겠어요 2 5 5 2 샤아 샤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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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